와아 와아 이게 보수유물이지 와 신난다 첨탑에서 내 집을 죽으면 안되는걸까 F.T.L 뚜루루루루뚜뚜뚜루루뚜뚜루루뚜뚜루 앗 차속 뚜루루루뚜뚜뚜르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앗 차속 원구가.. 그렇지 뭐.. 찌끼 둘 다 악질이네 안아줘요가 더 악질이네 악질이긴 할 듯 어.. 배시게 안아줘요 에그.. 시계 삽? 삽 소리하네 이거는 메아리 쓰는 게 나은다 우리 야르콘니러 메아리 기다리는 게 낫을 듯 안아줘 변화? 유물 나중에 죽는 유물 하나만 더 나오면 미션 성공이다 안아줘 저기 메아리야 뭐하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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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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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하라고. 광명 못 찾는 디펙트. 자수하라는 미칠로봇. 왜 잡질 못하니. 왈로룰룰룰룰룰룰룰. 아니 쓰레기 게임. 아니 유물 달라고. 미션 성공.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물 달라고. 왜 유물 안주냐고. 하니 왜 유물을 먹었는데 유물 나오는 유물만 나오냐고. 진짜 쓰레기 같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라. 물고기 달라고. 죽는다고. 풀버 죽는다고. 아씨. 유물 받아야 된다. 유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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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보봄 봉보봄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야겠지? 아 고통 아 고통 아 고통 아 고통 아 고통 의사 선생님 우리 디펙트 살 수 있나요? 의사 선생님 저희 디펙트 좀 살려주세요 뭐 바꾸지 역시 타격 고통함 돌려봐 어 좋은데 아주 좋소 아 왜 엘리트다옴 밀접 밀점집만 있으면 해볼만 하겠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자수해 음 음 어 병탐디 어허 어허 킥만한데 구사어접인데 앉아 돌멩이 그래 뭐 삽으로 땅 파면 돌멩이 나오겠지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음 액셈이다 돌을 주우면 넌 이제부터 나에게 민첩함을 부여할거야 내가 정했어 넌 민첩의 돌이야 민첩의 돌 언개의 신 디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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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타로 피니쉬 아니면 전기역항 전기역항이 있어야겠지 아닌가 전타 전타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에이 뭐야 이거 룬피 룬피의 창의적인 인공지능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 근데 룬피 있으면은 메아리 꼬박꼬박 좋은데다 넣을 수도 있고 편향에 인공물 섞어먹을 수도 있고 메아리 사각수리로 피관리도 할 수 있고 해시계도 있고 제접 좀 제접 속 제접 룬피는 거 까먹었다 제접하면서 혼란 안 까먹었네 우회 우회 없는 삶을 살거라 이펙트야 무엇이 그리도 좌우 한입 그리도 제어 미순미 이펙트야 제어 피관리도 이펙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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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 이펙트야 융합은 필요 없겠지 재활용이나 좀 줄래요 와 대박 대박 아니 저 그 자스놈 편향 때문에 힘이 빠진다 인지 편향을 깨달은 아이 수용포 폭풍 플러스 폭풍 로봇 디펙트가 간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의 창의력과 네놈의 호기심 복수 깎아임? 도넛이네. 방열판주옥 전기역학을 버렸던 그 디펙트 머리를 맞았네. 방열판 메아리승 부존 아 고통아님 저거 몸부림이네. 다행이다 몸부림이면 다행이다 몸부림이면 내 잘하면 고와돋에서 잡겠다. 잡았네 꽉꽉 포셔 폭풍 하나 더 번개의 신 히히 개굴 엘리터나 더 충분하겠지 네메시스 나올거고 어차피 까까털이 피 채워줄거고 그리고 네메시스도 안 남았네 네메시스도 안 남았네 몸부림 저거 지우는게 맞겠지 뭐 딱히 지울거 다른거 없으니까 터리이 쇠살용어 소고 이런 이런 메바 메아리바 이재활용 큰거 오나 알약 아이 큰거 온거 같은데 알약인데 폭풍하나 더야겠다 박대리 박대리 하나면 되겠지 와 폭풍 몇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감네 소년 나는 간지 폭풍이라고 한다 발굴 아 이 쓰레기잖아 이거 제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대단하네 대단하네 진짜 내가 이뻔시스도 안 남았네 그런 거든지 이빈 그리고 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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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어 아 연기 연기 악 와 보너스 범계 등룰 헉 대체 탕후루란 뭘까? 안돼 차가수리 차수해 디펙트야 아직 늦지 않았어 늦었어 막 깎아 압돼서 자신있나 내 턴을 마시도록 하지 흐젓 아니 재활용 하나도 안 나오는거 니얼이냐 이게 개미냐 아 어떻게 재활용이 안하도 아잇 기정 하하 내가 이겼다 하하하하하하 파워새를 이기지 못했다면 파워가 부족한건 아닌지 생각해봅시다 근데 심장어떡함 창방은 잡을만한거 같은데 차지 아잇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개어적 아이츠 재달력 뭐야 이거 재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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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아리사바. 내 어쩔 수 없잖아. 애 치웠나? 나 약하고. 나 약하고. 퍼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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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임. 이지. 이지. 유물. 나중에서는 유물. 유물을 4개나 더 주었다고. 나중에서는 유물. 장화. 펜터그래프. 성의 날력. 도리. 도리. 일대박음. 센터. 0힐. 석세. 0딜. 그래도 깎아털은 먹었네요. 사비 4개 주고. 마트루시카가 하나 주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깎아털. 뽑긴 했네. 근데 필요 없네. 병탐색이 너무 좋았다. 도가리랑. 도가리랑. D.